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실현했네요. 정치인들은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을 대부분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선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반감이 좀 많고 아주 특별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시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중마교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더욱이 권성동 씨를 생각할 때는 강릉시에서 사선의원을 그렇게 당선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그렇게 박혀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에 권성동 씨가 보였던 그런 용서할 수가 없는 반 박근혜의 그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그걸 잊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당내에 모두 발언해서 아마 본인이 1등 공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험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대선 1등 공신은 누구고 대선 2등 공신은 누군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선 3등 공신은 누군지 그러면 그다음에 또 4등 공신이 있을 것이고 대개 조선조도 보면 농공행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져보죠. 오늘 발언의 큰 요지는 권성동 씨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나는 대선 1등 공신이고 내각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평화시 같으면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이지만 지금 한참 이제 국민의힘이 내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발언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주는 그런 불쾌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당내 일각에서 자신의 원내대표직 사태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자리에 연련했다면 대선 1등 공신으로서 인수위원회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한 바가 있다. 권성동 씨와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선 1등 공신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련한 적이 없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련했다면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원회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일찍이 그것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권성동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못마땅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처럼 국민의힘의 내분이 촉발된 것은 7월은 이준석의 책임이고 포닌이 성상납 이런 문제를 안 받았거나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안 받고 윤리위원회 징계를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30%는 대통령이 보낸 사적 메시지를 노출시켜가지고 뭐 의도적이는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본인이 노출시킨 거니까 그게 한 3할 30% 정도 이번 국힘당의 내분 요인이지 않게나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동반 퇴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은 퇴진을 시켰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자리에 따른 한 번도 연연해 한 적이 없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반감이라든지 상대방의 그런 소위 불쾌함 이런 것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와 하지 않는 것은 책을 쓰는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고 방송을 하는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영역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무슨 파워를 크게 쥐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잡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권력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정치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투자할 때도 통제할 수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젊은 날에 읽었던 로버트 키오사키죠. 재테크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 그분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돈을 투자할 때도 본인이 통제 권한을 벗어난 그런 자산에는 투자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겉으로는 건사하게 보이지만 머무는 내내 여론과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비평과 논평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특별하게 악의를 갖고 발언을 안 했을 건데 본인이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뭐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했다 선의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뭐라고 당신이 1등 공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시당 조전은 선출직이란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진 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뛰어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논평하는 것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내 말만 다 통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나그네님께서 아주 가시가 확 돋힌 담긴 말씀을 하셨네요 아니 사전투표 동료하고 뭐가 1등 공신이야 선관이 종이지 얼마나 뼈아픈 질책입니까 만일 나그네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힘당에 1등 공신이 있나 2등 공신은 있나 3등 공신은 있나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서가연님은 평가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황규현님은 1등 공신은 모 박사님과 민경욱 대표 황규환 대표 등 애국 동지들이 사전 선거를 못하도록 알리고 조작을 최대한 막아내는 노력에 있어서 간신히 이긴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내가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권성동 씨가 좀 정무 감각이 참 없다 그런 정무 감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그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의 발언 같은 걸 보면서 저 양반이 어떻게 강릉 시민들이 똑똑한 시민들이 사선까지 뽑아줬는데 저렇게 정무 감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의 하단에 실린 시민들 여러분 의견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엄청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읽으면서 권성동 씨가 탄핵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 보였던 태도 그리고 빠른 미래당 출신들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대한민국의 국정의 난백상에 그 소위 출발점을 탄핵에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김은중 님 같은 경우는 1등 공신이라고요 저 근거 없는 오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성이 881명이고 반대가 7명입니다 이게 민심이거든요 한 상우 님은 당신은 공신이 아니라 무선적이다 공신 좋아하시네 이렇게 아주 가혹한 비판을 하거든요 776명이 여름달 찬성하고 단 6명이 반대하거든요 이게 여론이거든요 이갑수 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계입니다 지금 대선 성공 운운할 때입니까 이 정도 정무관각과 수준이기 때문에 검수 완박도 단 하루 만에 수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원내대표하기에는 역량이 떨어집니다 33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더군요 노 송건 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치사는 저런 싸가지 는 어디서 나온 자신입니까요 머리가 모자라니 눈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29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거든요 279건의 여러분들 댓글을 다 소개할 만큼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 그리고 국힘당의 지금 4분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에는 더 이상 좋은 그런 소재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되면 전부를 다 소개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진짜 민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두를 잘 던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1등 공시는 누구고 2등 공시는 누구고 3등 공시는 누구고 4등 공시는 누구냐 한번 따져보자 이야기죠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대선 1등 공시는 누굽니까 대선 1등 공시는 사전투표의 위험을 인지하고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당일 투표장에 달려간 자유애국 시민들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아낌없이 던졌던 시민들이 1등 공신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무 감각이 있었으면 1등 공시는 당연히 윤 후보에게 표를 던진 시민이지만 저도 한 3등 공시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이 저 양반 사람이 됐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죠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대선 2등 공시는 누구냐 대선 2등 공시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전투표 여러분들 참가율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상황을 오판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률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좀 낮게 잡았던 사람들이 2등 공신인 거죠 그러니까 2등 공신은 상대방에서 차지해야 됩니다 2등 공신의 트로피는 사전투표가 너무 높아가지고 상황을 멈니까 사전투표도 높았고 그다음에 확진자 사전투표 같은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손을 댔는데 상황을 오판해가지고 그 소위 전산 조작률을 낙관적으로 그렇게 오판했던 그쪽 동네 사람들이 2등 공신이죠 그다음에 3등 공신을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민경욱 전 의원과 황규환 전 총리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그도 오건우 여러분들 후보 이런 분들처럼 사전투표 조작의 위험성을 고소고발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독려했던 그분들이 여러분들 3등 공신이 되겠죠 그다음에 4등 공신에 국힘당 내부 사람들 가운데 4등 공신이 누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힘당의 전부는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전투표로 달려갔고 전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정확하게 뭐에 비례합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많아질수록 더 여러분들 표에 손을 대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대선 1등 공신은 자유 외국 시민들이고 대선 2등 공신은 사전투표 조작에 관여했지만 상황을 오판해 가지고 표를 조금만 훔친 사람들이고 3등 공신은 민경욱과 한교환 외에 오근호 이런 분들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4등 공신 5등 공신에 국힘당 사람들이 들었을 여가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사전투표를 달려갔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2022년도 3월 9일 날 시대에 대선 정국시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표를 얼마만큼 여러분들 훔쳤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이값이 마이너스 11%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2%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의 정확하게 이만큼 여러분들 표를 빼앗고 이만큼 표를 더해 준 거죠 플러스 12%까지 맥시멈 맥시멈 마이너스 12% 가요 여러분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시의 표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경상남도에서 얼마 이동했는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수치가 일치할 겁니다 12%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서울은 얼마 나왔습니까 서울은 특필이 좀 많았지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10.6%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0.6%를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플러스 11.7%네요 11.7%로 이동한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10.6%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1.1%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서 빼앗았겠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에 윤석열 후보는 몇 프로를 빼앗겼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8.2% 마이너스 8.2%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마이너스 8.2%만큼 빼앗겨서 이재명 후보한테 얼마를 대한 겁니까 9.3% 대해준 거네요 심상정 후보는 얼마 빼앗겼습니까 0.6%를 빼앗겼네요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만큼 빼앗아서 이러면 이재명과 함께 플러스로 이동시켜준 거 아닙니까 여기 수치가 딱 나오네요 윤석열 반올림에서 8%를 빼앗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9% 아마 1% 정도는 심상정 후보가 빼앗겼을 겁니다 이렇게 딱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사전투표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도 공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공신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모른다 그럼 머리를 뭡니까 땅바닥에 쳐박아야죠 이런 걸 보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사시에 오르고 사선이 된 권성동 의원이 모른다 대가리를 쳐박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신민 D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알면 내가 대선 1등 공신입니다 내가 대선 2등 공신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설령 이걸 모르더라도 정무 감각이 좀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권성동 씨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한데 바른 미래당 계열의 인물들에 대해서 반감이 얼마나 심한데 당신들 그렇게 하면 되냐 이야기지 오늘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3구 대통령성의 1등 공신은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달려간 시민들하고 그 많은 점 선전 선동 공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표를 던져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투표장에 나갔던 애국 시민들이고 두 번째는 상황을 오판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률을 낮게 여러분들 세팅했던 그런 저 동네 사람들과 또 그 선거에 깊게 관여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그런 주범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교안과 민경옥을 비롯한 도태우, 박주연, 오그노 이처럼 사전투표를 동료를 막고 당일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4등, 5등에도 국힘당은 포함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